역대상 일장 일절.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아담, 셋, 에노스, 개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샘,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다.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국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세가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밭과 도갈마요. 야왕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요. 라하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다니요. 구스가 또 니무렛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연거리며 미스라임은 루디임과 아남임과 루아빔과 납두힘과 바두르심과 가슬루힘과 갑두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가슬루힘에게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마다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수 종족과 아무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종족과 아르앗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세메의 자손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은 벨레기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뉘었음이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액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일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산과 같으니라.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우, 스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오. 이스마일의 세계,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일이라. 이스마일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마다들은 너바 요시오 다음은 게달과 아푸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일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낳은 자손은 시무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하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다니오. 미디안의 자손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 아니.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들이라. 에서의 자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루엘과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요. 루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산마와 미사요.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부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이요.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알리안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비와 오남이요. 시부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무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라니요. 에셀의 아들은 빌한과 사아완과 야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수와 아란이더라. 에돔땅을 다스린 왕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딘하바이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족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부닷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합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요.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의 사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물라가 죽음에 강가의 로봇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볼의 아들 바을 하난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바을 하난이 죽음에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바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해 다벨이라 메사합의 손녀여 마드렛의 딸이더라 하닷이 죽음이라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딥나 족장과 알리아 족장과 여덱 족장과 오호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